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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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그러니까 여름은 바다. 오우. 東京から一番近くて海が行ける場所が江ノ島、鎌倉なんです。 なので今日は江ノ島、鎌倉エリアを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江ノ島、鎌倉は食べるところもいっぱいあって、 おいしいものがたくさんあって、見るところもたくさんあるので、 その楽しいところ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江ノ島、鎌倉は食べるところもいっぱいあって、 おいしいものがたくさんあって、見るところもたくさんあるので、 즐거운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하세요 하르코산 갈까요? 네, 가자! PD님, 여기서 기차 타야 해요 네, 에노덴이라는 기차예요 아, 똑같은 전철 아닌가요? 이거 뭐 다른가요? 아, 좀 다른요 약간, 옛날 기차이잖아요 네, 네, 이거 에노덴의 1일 프리팟을 구매합니다. 1일에 에노덴을 몇번씩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상 구매할 수 있다면 이곳이 가격이 가격입니다. 대구기장 타면 개꿀 이득이네요. 네. 프리팟을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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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문 Benson 후おお 어 jednak 今がここで駅が小町通りを歩いて鶴岡八幡宮まで行きます。 ここは食べ物屋さんがたくさんある駅前にある小町通りというところです。 このように人がたくさんいっぱいいます。 人がたくさんいっぱいいます。 人がたくさんある駅前に行きます。 何を食べま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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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までに来ても食べます。 このように食べる方がそこに好きです。 人はコマクラの駅前に食べることが好きです。 ちょっと同じですよね。 これはコマクラの駅前にこの駅に住んでいます。 仕事や仕事です。 仕事をすぐ行くときの道が大変です。 仕事や仕事が大変です! 仕事をどこにとって話します。 무슨 맛을 좋아하세요? 저는... 음에 시소 음에? 음에 시소 그러고만 매실이라고 시소가 있어요 네, 매실 이거 먹자요 근데 누가 내요? 오늘 비디님 비디님 그럴 게 어딨어요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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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방송입니다 네 네 4개이라고 말하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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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20년 네 네 이 귤닭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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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사요? 네 배고파요 괜찮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저야 좋죠 뭐 ㅋㅋㅋㅋ 다닐 여행 옳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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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5개 6개 5개 먹기 5개 5개 6개 엇! 맛있어! 뭐 하시는 거 했지? 초코! 아니, 마이 씨, 이거 제가 이겼잖아요. 그걸 다 드시고. 엄청 맛있어요. 아니, 맛있는 건 알겠는데. 뭐, 뭐 할까요? 아니, 다 드시고 먹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최고 상 받았대요. 한 마크라.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정말, 어우, 맥죽한 거 같은데요? 아, 진짜요? 한국에서 맥죽한 거 드릴 수 있을까요? 맛있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맛있는 걸. 먹고 싶다. 800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은 걸. 本日はどちらから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か? 基本的に実家の福岡なんですけど。 住んでるのはアメリカです。 アメリカ。 アメリカに住んでらっしゃる。 わー。今日素敵なすごいファッションされてるんですけれど。 何かファッションの特徴を教えてください。 特徴ですか? すごくおしゃれ。 自家旅。 おしゃれ、自家旅。 自家旅。 大工さんとか人たちが履くようなものなんです。 はい。 おしゃれ。 左右が違う。 うん、左右が違う。 びっくり。 韓国? 別々買ったんですか? 韓国? そうですね、別々。 えー、おしゃれ。 はい。 羽織みたいな。 羽織。 とてもおしゃれですね。 そして今日はどうして鎌倉に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か? あ、そこの映画を見に来たんです。 映画? えー。 これです。 この映画を見に来たんです。 はい。 すごい、昔の映画ですね。 昔だけです。50年、60年くらいまで。 これから2時から映画があるんで。 はい。 そうなんです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はい。 楽しんでください。 楽しんでください。 ボラゴですね。 ようがボロワてよ。 えんなれ。 映画に来たんですけど。 映画がとってって。 映画がと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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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映画を。 映画がとって。 映画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 今日はどうして鎌倉に来られましたか? 観光で。 観光で、鶴ヶ丘八幡宮を、この辺らへんをどうですか?鎌倉は。 なんかすごい情緒あふれてて、いい街だな。 いい街ですよね。お二人はカップル、すごいおしゃれなカップルですね。 彼氏さん本当に独特な、すごいおしゃれな韓国にはちょっといない感じがしますね。 韓国はオヌースタイルで、ファッションの特徴っていうか、何か教えていただいてもいいですね。 モックネック。俺、自分首が長いんで、ちょっとこれでカバーしてるんです。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楽しんでい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こは鶴ヶ丘八幡宮というとこです。 鶴ヶ丘八幡宮です。 이곳은 꽤 크기 때문에 꼭 가봅시다! 만나는 순간 마주친 그 눈빛에 빠져들고 날아내 그대는 역시 난 너무 빛나고 멋스러워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요 수학旅行에도 오는 곳이에요 나도 수학생 때 수학旅行이 되었어요 진짜요? 수학생 때 수학년 같은 거네요? 학교여행 수학생 때 수학생 때 수학생 같은 거네요 수학생 때 수학생 때 수학생 때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예뻐요. 와, 귀여워. 綺麗. 綺麗ですね、この鳩. 飼ってるんですか? 飼ってないですよ。 八幡宮の鳩は八幡様の使いだから。 あーそうなんですね。 だから鳩サブレがあるんですか? 八幡宮はそこの所の見た? 看板の所に八幡宮って書いてあるでしょ? はい。 八の字が鳩の形になってる。 そっか。 아, 진짜요? 비디님, 여기서 유명한 과자 아세요? 과자요? 과자. 어, 잘 모르는데. 응, 하토사브레라고. 까마크로에서 진짜 유명한 과자예요. 아, 진짜요? 네. 네. 저도 오랜만에 먹고 싶어요. 아니, 오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먹었는데, 하토사브레는 까마크로에 오면 사야겠다. 진짜. 네. 그럼 그냥 드릴 수는 없고. 네. 미션을, 간단한 미션은 하나 할까요? 어, 미션이에요? 네, 네. 미션. 괜찮은 거 같아요. 오케이. 실례합니다. 한국의 TV 방송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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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더 드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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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ы Syndrome twenty two green lives. 네. Joo. 사브레라고 인정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하시죠 실례합니다 한국의旅行 방송인데요 좀 얘기할까요? 카우마쿠라에 왔으면 가장 유명한 お土産은 무엇일까요? 핫사브레 핫사브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유명해요? 유명해요 다마쿠라에 오면 사브레네요 네, 사브레 핫사브레 핫사브레 기분이 좋아 정말 기분이 좋아 사이다 한참 탈락 바다 여기 스테인배 한참 인사 비둘기 모양이예요. 네 모양이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 하면서 아까 비둘기는 너무 싫어하시는 거 같던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이런 때 머리부터 먹을까 언더인부터 먹을까 그... 언더인부터 먹을까 음 탁 탁 맛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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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먹을 때 정말懐か한 맛이에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에너지마는 어떤 곳이에요? 에너지마는 어떤 곳이에요? 에너지마는 바다에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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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바다 가자 오늘 떠나요 어떻게 떠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하차할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쉬지 않고 빌렸던 꿈과 손아이 흑 이리 자리 치고 도망가질 때쯤 지쳤어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너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I Take me to London Paris New York City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너 Like I'm a bore 엔호시마 엔호시마에 왔어요 이제 엔호시마 섬으로 가는거죠? 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엔호시마역에 마스토트 같은 노래 진짜요? 네네 처음에 들었어요 가마쿠라에는 핫도 여기는 스즈메 스즈메? 스즈메 아 새들을 좋아하는 도시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엔호시마에는 뭐가 유명인가요? 엔호시마는 시라스 시라스요? 네 한국어로 시라스가 뭔지 참 좋은건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네 한국에 있어요? 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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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저거 시라스인데 여기 시라스 맨즈가 있어요 또 있나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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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